이리 오너라. 유리야 요가 진행 좀 해봐. 나는 이제 안 할래. 스트레칭. 누가 스트레칭을 해? 보통 모습을 보여줘야 돼, 평상시 모습을. 으어어! 기운! 쏜이야! 밥 먹었어? 같이 먹어야지 우리. 라면 먹을 사람 손. 맛만 보면 안 돼? 라면 난 먹어. 그리고 한 입 뺏어먹기 안 돼. 힘들어 지금. 뺏어먹는 거 안 돼? 안 돼. 난 먹을 거야. 한 입 먹을 거야. 안 먹을 거야. 그러니까 한 입이라도 먹을 거면 손을 들어야 돼. 한.. 한가락. 야 세 개 끓일까? 네 개 끓일까? 네 개? 여기 아예 네 개 다 들어가겠냐? 아니. 엎었대. 잡아라. 쏜이야 유리한테 어제 청양고추 다 썼냐고 물어봐. 다 처먹었냐고 물어보라고? 최수영이 어제 청양고추 다 처먹었냐고 물어보라고. 안 처먹었다고 다 조사났었다고 전해주세요. 다 조사놨대. 맛있니? 알았어. 고맙습니다. nothing but a테고 initially 나 나은 perfection이죄 뭐지? 내 다 욕하는 거야.